안녕하세요 아침 7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신정훈입니다. 현재 전국의 기온 분포를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푸른색 계열이나 보라색을 띄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라색을 띄는 영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기온까지 기록되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에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머무는 곳이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해서 오늘과 내일의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의 수증기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5km 이상 고도의 대기상 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런 시계 반대 방향의 저기압성 흐름이 보이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남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밑으로 침강하면서 중국 내륙의 지상 부근에는 고기압이 광범위하게 발달하고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상 부근의 바람 흐름을 보시면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이런 시계 방향의 기류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제와 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시계 반대 방향의 흐름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큰 기압 차이로 인해 이런 북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제 밤부터 지상 부근의 기온 변화 경향을 보면 북쪽부터 순차적으로 푸른색 계열이 짙어지면서 찬 공기가 남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햇빛으로 기온이 조금 상승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이 찬 공기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내려진 특보 상황을 보시면 강한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일부 지역의 현재 강풍특보가 그리고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또한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더 떨어지고 아침 최저기온이 0도 내외가 예상되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류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북서풍이 더욱 강화되면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고 시설물 관리나 안전사고 그리고 해상에서 조업이나 운항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이런 너울로 인해서 높은 물결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동네보의 기온 부표를 보시면 오늘 낮 기온은 15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내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떨어지고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그리고 남부 산지에는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류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으니 가을철 수확기에 농작물이 얼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쪽에서 남아오는 찬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의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로 인해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한 강원북부 동해안에는 오늘 아침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고 강원북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코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대기가 계속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변질 요리가 있으니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